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 업체 강민욱입니다. 2025학년도 실전 300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실전 300이 개강이 됩니다. 이제 하반기 컬로 가는 거예요. NJ. 물론 특단어 특강이라는 실전 유형 분석 강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NJ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 NJ가 시작되는 게 바로 실전 300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NJ 그리고 개념에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체계로 넘어가면서 수능을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전 300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300은 개념과 기출문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연히 개념과 기출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까먹긴 하지만, 까먹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 공부를 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았다. 네, 이거에 대한 경험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최상위 단계로 오르기 위한 전범위, 실전적 100% 예상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짧게 딱 얘기하면 전범위, 실전적 100% 예상문제풀이 강좌가 2025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자, 트나트강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트나트강은 전범위가 아니에요, 일단. 전범위가 아니고 실전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고난도 킬러를 공부하기 위한 좀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전 300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트나트강은 기출문제들이 한 30%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100% 제작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유형 구분이 없는 문제 배치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형 구분이 없는 이 트나트강이라는 거는 유형 분석 강좌라서 그 유형에 맞는 도구들을 정리해서 제목에 그 유형이 정해져 있어. 딱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아, 이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서 실력을 키우는 강좌였다면 실전 300, 여러분 모의고사 딱 들어가잖아요? 시험 실전모의고사라든가 또는 수능장에 들어가면 거기 위에 써있나요? 이건 무슨 유형임? 안 써 있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하고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구를 쓰고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전 300 같은 경우는 이름이 실전이잖아요. 유형 구분이 없어요. 대단한 제목은 있어. 대단한 제목은 있는데 유형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들을 읽으면서 풀이법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반기 NJ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문풀 도구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풀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적응 훈련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문항수가 만초 30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수준들은 전범이라서 3단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3단원, 파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항 수준은 좀 높은 수준으로 여기 포함을 시켰어요. 준킬러 수준 문항들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제될 수 없는 복잡한 더러운 그런 개선 문제들은 제외되었다. 알겠죠? 약점을 파고드는 문제들을 다수 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물을 계속 보고 정답률을 누적시켜보면 학생들이 1, 2, 3페이지, 4페이지는 고난도 준킬러킬러이기 때문에 틀린다 하더라도 1, 2, 3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면 틀린다라는 것을 봐왔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점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의문사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배치해서 내가 여기를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문항들을 제작을 하고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개요는 이렇다. 그러나 크게 얘기하면 시작할 때 얘기하듯이 전범위, 실전적 100% 예상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알겠죠? 교재와 구성, 실전 300이라는 본책과 해설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책, 해설집 이렇게 세트로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어요. 전체 문항수는 300문항이고요. 리뉴얼은 약 40%, 40%이 채 안 되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 개정을 하진 않아요. 알겠죠? 이게 모두 자작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300개를 계속 새로 제작해서 넣으면 정우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알겠죠? 그래서 올해 분명히 약간씩은 이제 수능이 진화를 해나가는데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문제들, 베스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들은 남겨두고 새롭게 진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40% 정도씩, 매년 40%씩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100% 연구실에서 제작한 자작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켈리마인딩이라는 게 있어 도구 정리들을 좀 해놨습니다. 책 맨 앞쪽에 스켈리마인딩이라고 해서 도구 정리를 좀 해놨고 분석집에도 물론 그 핵심 포인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원리나 포인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튼 그 스킬 리마인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쭉 봤을 때 몇몇 도구들을 앞쪽에 쭉 정리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안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은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심층 분석 문제하고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틈나우트 강의 케이스 문제와 실전 복습 문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녀석은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 기초터맥 플러스는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전체를 한 2회독 이상 하는 게 좋은데 혹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두 개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심층 분석 문제 95문항을 더 중요한 문제니까 얘들을 2회독 해주시면 됩니다. 2회독 이상 알겠죠? 전체를 다 못할 경우에는 난이도도 이제 심층 분석 문제가 약간 높고 셀프 분석 문제는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문항과 20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심층 분석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현장 강의에서는 심층 분석 문제만 풀이가 됩니다. 알겠죠? 온라인에서는 심층 분석 문제 풀이도 되고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 풀이도 돼서 전체 문항 풀이가 진행이 된다. 분석집이 따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문항을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거의 같은 크기로. 왜? 2회독 하라고. 2회독 하라고 다시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1회독 하라고 문제를 다시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다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들 특단 특강과 마찬가지로 실전 300 같은 경우도 문제 옆에 그림 그림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림 아래쪽에 그림이 다시 들어가 있어요. 분석을 한다거나 정리를 해본다거나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튼 분석집에는 회독 문제랑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 이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 그리고 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이 해설집에서 특단 특강과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특단 특강은 해설이 핵심 원리도 들어있고 알고리즘도 들어있고 이렇게 꾸준히 한 문제 한 문제를 아주 심층심층심층 분석할 수 있는 분석집이었다면 이제 실전 300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트와 해설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교재가 실전 300 문제 직과 해설집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와 구성에서는 이제 단원은 1, 2, 3단원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별로 약간 굵직굵직하게 중단원들이 나눠져 있는데 챕터 1이 뉴턴 역학 1, 뉴턴 역학 2 에너지 1, 에너지 2 특상성 이론 열 역학 이런 식으로 뉴턴 역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등가스도 운동이라던가 실 끊어지는 것들 빈면문제 이런 것들이 뉴턴 역학 1에서 다뤄지고요. 뉴턴 역학 2에서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에너지는 이제 역학적인 보존과 변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크게 이렇게 러프하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유형 구분을 따로 해놓지 않았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겠죠. 유형이 다 섞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어떤 풀이를 써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상성 이론 열 역학 전범위도 돼있다 그랬잖아요. 물질관장기장은 전기력과 반도체외로 자기장, 전자기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호의 수원자 모형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 보호의 수원자 모형 너무 많기 때문에 전자기파 안 들어있어. 전범위라면서 왜 빠졌어요? 아야 모의고사마다 전자기파랑 보호의 수원자 모형이 있는데 그걸 NG에 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걔들은 항상 기본 문제로 까는 병풍 문제 아닙니까? 깔아놓는 그렇죠? 걔들은 NG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기력과 반도체외로 자기장, 전자기유도가 2단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는 1챕터 1 파동과 정보통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동의 기초가 등장을 하고요. 전반사 그리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광전역과랑 물질파에 대한 것들 그래서 끝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초보적 수준의 병풍 문제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모의고사에는 기본 문항들이 한 10문제 이상 깔려 있잖아요. 거기에 늘 깔리는 문제들 중에 너무 쉬운 것들은 여기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의고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세부 특징 2024학년도보단 난이도가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난도 특강을 공부한 다음에 딱 보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후수 강좌니까 근데 이건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난도 특강은 유형 분석으로 고난도 킬러 유형 분석 강좌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 문제보다 더 수준 높게 연습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출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특난도 특강은 케이스 문제들이 수능의 킬러보다 어렵고 실전 복습 문제는 기출이 포함되어 있어도 약간 또 쉬워요. 알겠죠?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실전 300과 난이도는 비슷해. 그러나 피크 난이도는 특특보다는 낮습니다. 한 문제 중에 출제는 안 되지만 좀 과한데 이런 것들이 특난도 특강은 들어있지만 실전 300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약간 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수능에 나오는 고난도 킬러 그 수준 이상으로는 내지 않았는데 킬러와 준킬러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전 300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특난도 특강과 평균 난이도는 유사하지만 피크 난이도는 조금 낮았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구분한다. 비교한다면 그것보다는 약간 낮아요. 평균 난이도는 비슷하다. 알겠죠? 겹쳐진 물체들에 대한 힘 분석. 이 부분이 특특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300에 좀 더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겹친 물체 뭔지 알지? 겹쳐가지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 위로 가속이 되거나 밑에 내려가거나 CD 연결돼서 상자를 당기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겹쳐있는 물체들 그때 힘 분석하는 것들 그것들을 실전 300에서 많이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놨고 반도체 위로 문항도 약간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위로가 PN 접합 다이오드가 너무 개수가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에 또 특징이잖아요. 6평 생각하시면 안 돼요. 6평은 모든 문제가 쉬웠어. 물리가 알았죠? 6평은 난이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도체 위로의 문항들이 좀 강화가 됐고 중력장래 용수철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미 6평에도 안 나왔고 최근에는 중력장래 용수철 용수철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질 않잖아. 특특에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실전 300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만일 9평에서 또 안 나오면 출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9평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추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현재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력장에서 막 진동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지금 우리 개정 첫 해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서 축소시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6평 주요 문항들 난이도는 6평이 좀 낮았지만 반영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9번이나 20번 같이 이렇게 신류 연결된 물체 분명 쉽게 나왔어.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 6평과 9평은 올해 수능에서 이렇게 이 난이도로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내겠다라는 얘기야. 빗면에서 신류 연결된 물체들을 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변화라던가 또는 20번 같이 이번 6평 20번처럼 연결된 전체 토탈로 봤을 때 전체 힘 분석을 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난이도로 이렇게 하면 똑같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6평 문제들 주요 문항들이 변형되어서 실전 300에 포함되었습니다.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우리 연구실에서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포함시켜 놓았으니까 6평도 반영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강의 구성은 일단 촬영은 6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스튜디오 강좌로 진행이 되고요. 현장 버전을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현장 버전이 좀 더 늦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온라인 버전은 스튜디오로만 진행을 하고요. 6월 말부터 9평 전 9평이 9월 4일날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완강될 것이다. 알겠죠? 아마 9평 직전에 완강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직전에 완강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약 45강 정도로 한 강좌당 한 45분 정도? 45분 45강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심층 분석 문제랑 셀프 분석 문제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수강법 스킬 리마인딩을 이용해서 단원별 도구 정리를 가볍게 좀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 풀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문항마다 하나씩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긴 해 또는 알지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문제 끝날 때 간단하게 도구 정리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면 뒷부분에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심층 분석 문제를 미리 한 번 정도 도전 챌린지를 해봤으면 좋겠어. 챌린지 심층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심층 분석 문제를 미리 가볍게 예습 수준으로 한 번 도전해보고 안 풀리면 안 풀린대로 풀리면 풀린대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풀이가 맞았는데 내 풀이가 이게 효율적인 풀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밀고 하시면 되는데 강의를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풀었네. 그럴 경우에는 강의에서 풀어주는 방식을 숙달 연습 반복 반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수강 후에 해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좀 찾아 그리고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있어 직접 정리해보는 과정을 꼭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그림 다시 넣어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해법을 정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알겠죠? 해법 정리를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해! 해법 정리 알겠죠? 하라문에 이 해법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강의를 보면서 음 아는 개념인데? 저렇게 풀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걸 생각 못했네? 에이 대충 넘어가. 이러면 니네 실력이 안 돼요.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해한 후 이해한 후 해법을 정리한다. 알겠죠? 책에 필기하기 좋은 종이로 책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 해법들을 계속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하면서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만점 완성 알겠죠? 네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들을 도전을 한 다음에 셀프 분석 문제들은 심층 분석 문제는 모든 문제 풀이를 수강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알겠죠? 95문항 전체 300개 중에 95문항 3분의 1 정도는 봐야지 문제 푸는 걸 봐야지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셀프 분석 문제는 대신 이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겠다. 왜냐하면 약간 기본 문제들도 들어있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반복시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풀었다라고 하면 뭐 해설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푼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강의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시행착오 문항이 있다던가 또는 5단 문항들은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세요. 알겠지? 그래서 심층 문항은 필수 수강 셀프 분석은 선택 수강으로 공부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들으라고 안 할게. 300개 알겠죠? 95문항은 다 들어. 나머지 205문항 중에 여러분들의 약점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시고 마찬가지 강의를 수강하고 얘도 해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약점 문제들에 대한 해법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걔들은 좀 체크해놔. 2회독할 때 전체를 다 못할 경우에는 셀프 분석 문제도 여러분들 약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은 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네모 오각형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2회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2회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자, 수능 전 2회독 완료를 목표로 학습을 한다. 알겠지? 그리고 킬러 유형 분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특을 병행한다. 자, 일반적으로 그 특특을 특너 특강을 킬러 유형 분석 강좌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정복이 어려워서 실전 300 공부를 하면서 특너 특강을 2회독 또는 여러분들이 특너 특강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럴 때는 두 권을 병행하는 방식도 괜찮아요. 요즘에 과탐 학습량이 여러분이 워낙 많잖아. 그동안 안 했으면 하반기에 몰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전 300, 전범의 NG를 풀면서 유형 분석을 병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뭘 먼저 한다가 중요한 책이 아니야. 자꾸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이 Q&A로 특특을 먼저 하나요? 실전 300을 먼저 하나요? 이런 물어보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일반적 커리는 특너 특강을 먼저 공부를 해서 유형 분석을 하고 유형 구분이 없는 실전 300가 넘어오는 건데 병행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병행해도 상관이 없다. 두 권 중에 한 권만 풀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도 있는데 둘 다 풀어. 응? NG 두 권은 풀고 수능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학습량은 채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너 특강을 병행하면서 푸셔도 되고 또는 실전 300을 가지고 먼저 풀고 나중에 특너 특강을 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난이도 피크가 피크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특너 특강이 그걸 후수강자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순서는 저는 크게 따지고 있지는 않아요. 따지지는 않는데 특너 특강에는 피크 난이도는 높지만 기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찾아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2025학년도도 아직 뭐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절반가량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반기 지금 여름 시즌이지 않습니까? 재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또 시작이 되고요. 그렇죠? 재수생들은 또 힘든 6평과 9평 사이에 우리의 또 슬럼프 위험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괜히 슬럼프 자격도 못하면서 슬럼프 빠져가지고 허우적되지 말고 빨리 강의들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도움되는 말도 좀 듣고 OT도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부족한 부분도 잘 메꿔서 하반기를 준비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강에서 만나요.